자, 뉴스타트에 보면 맨 첫 시작이 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첫 시작은 항상 초보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면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발전하면 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햇볕, 철제 이러면서 맨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명이구나 하는 그것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에 대한, 생명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강의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신뢰에 바로 다음이 뭐예요? 바로 그 직전이 휴식이죠. 그렇죠? 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상되었던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서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휴식도 외부적인 휴식이 있죠.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쉬는 그 몸이 쉬는 그런 휴식이 있고 그러나 진짜 휴식은 어떤 휴식이에요? 내면적인 마음의 쉼이 그것이 진짜 쉼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쉬어주면 정말 회복이 잘 됩니다. 아시죠? 아무리 뉴스타트를 해도 여기서 여러분이 푹 쉬고 계셔도 마음이 복잡하고 바쁘면 그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은 쉬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마음이 항상 무겁고 복잡하고 걱정이 많고 두렵고 그것은 항상 우리의 내파가 배에 탑할 때는 우리 유전자 차원에서 진정한 치유가 잘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생 중에서 가장 잘 쉬었다 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 정말 그때 잘 쉬었어 하는 때가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내 인생에 그런 때가 있었나? 매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맨날 바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혹시 있으세요? 정말 잘 쉬었다 하는 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정말 잘 쉬었다 하는 그런 쉼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잘 쉬냐 하면 어릴 때예요. 어린 아기일 때 어디서 쉬는 거? 엄마 품에서 엄마 품에서 안겨서 한숨 푹 자고 나면 그때처럼 잘 쉰 게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푹 휴식할 수 있느냐는 것은 결국 무엇에 달렸어요? 사랑에 달렸어요. 내가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휴식을 취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야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를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불안하면 몸은 쉬더라도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나쁜 것이 불안, 두려움입니다. 왜? 그 불안에 시달리면 내가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쉴 수가 없고 내 뇌파가 베타파로 유지될 뿐이지 알파파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안이 없어지려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뉴스타트를 배우면 아,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겠구나. 왜? 왜 주실 수 있어요? 왜 나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요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 무조건적일 때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텐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주셨지만, 또 주시고 계시지만 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겠냐? 내가 좀 더 착해져야 주시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은 교회도 안 댕기는데, 11조도 안 냈는데, 자꾸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줘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예요?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받고 있는 거라. 무조건적일 때 우리는 무조건적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일 경우, 또 어떤 경우? 무조건적일 경우, 또 어떤 경우예요? 보장돼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긴 주는데 아직도 그걸 보장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보장.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뭐 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보장된다는 데 속하는 거죠. 또 또 뭐냐 하면 완성돼 있어야 돼. 완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뭐예요? 완성해놓고 그거를 보장하고 무조건적으로 줄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보장 못해. 너희들 하는 거 봐가면서 줄 똥, 말똥 결정할 거야. 그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맨날 불안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같은 사람은 나도 새벽 기도를 빼먹었는데 오늘 주실까? 많이 그랬던 모양이네요. 무조건적이라 해야 되고 보장돼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완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뭐를 믿어? 뭐를 믿어요? 너희들에게 나는 무엇을 줬다?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줬다. 무조건적 사랑을 줬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내가 뭐예요? 완성돼 있다. 그거는 이미 뭐로 보장하고 있는 겁니까? 보장한다. 여러분. 내가 이 계약을 보장한다고 할 때는 뭐 찍어요? 도장 찍어요. 도장 찍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 옛날 말은 도장 찍었다고 안 그랬습니다. 도장 쳤다 그랬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요? 도장 쳤다. 도장 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뭐라 그래요? 인이라고 그래요. 도장 쳤다라는 말은 회장님이 도장을 쳤다라는 말은 그 뭐예요? 결제가? 결제 중이에요. 결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결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결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결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영생하느냐 안 가느냐는 결제 중일까? 결제 끝났을까? 왜 웃어요? 잘 모르겠어서 웃었죠. 여러분 결제 끝났다. 손 들고 왜 사러가 안 되네. 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는 에베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설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예요? 인치심을 받을 예정이라? 아니야. 결제를 받을 예정이 아니고 이미 결제가 뭐예요? 끝난 것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오빠가 피 흘리게 하셔가지고 그 무엇으로 보장을 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무엇으로 보장할게? 피로 보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여러분이 언제 죽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모레 죽든 간에 10년 후에 죽든 간에 이미 여러분의 천국행은 뭐예요? 보장이 돼 있는데 그게 뭐로 보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보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 흘렸나 이거는 박수를 쳐도 왕창 쳐야 되는데 이거 보장이 돼 있다고 보장이 이거를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자꾸 뭐라 그래요 앞으로 뭐 내가 잘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겠지 열심히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결재가 뭐예요? 결재가 끝났다는 것은 누구는 믿는데 이 에베소스를 쓴 누구 바울은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희씨가 권영경이한테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로 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뭘로 보장을 해? 보장돼서 안 돼서? 보장 안 돼서요. 이건희가 결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건희로부터 상속받아 봐야 별거 아닙니다. 돈 몇십조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은 뭐예요? 이거는 수억조 가지고도 뭐예요? 안 돼서 그거를 상속을 우리에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성경이란 책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하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도 어마어마한 줄도 모르고 지나가. 저는 요새 그걸 굉장히 느낍니다. 나도 성경 공부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그냥 지나가 버렸구나. 그런 걸 못 보면 성경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시자 우와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자 여기 보면 뭐예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즉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너희는 뭐예요? 결제가 끝났느니라. 아시겠죠?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하다 보면요. 황당합니다. 황당한 얘기지. 이걸 어떻게 믿어요? 사도 바울은 믿고 저렇게 썼단 말입니다. 자 공동상속자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황당한 소리를 오늘 아침에 할까요? 여러분이 좀 쉬라고 어떻게 돼야 쉴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쉴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누구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도 포함됐다고 김정은이도 왜? 김정은이도 포함됐다고 여러분은 아무리 못돼도 다 포함될게 안 될게 다 돼 있습니다. 나는 안 믿어. 그래도 여러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안 믿으면 안 받으니까 나중에 없어. 그게 그게 왜 공짜로 준 걸 안 받으려고 하는지 그거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여러분께 주기로 돼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긴 자는 그렇습니다. 이긴 자는 그런 거 보니까 보장된 거요 안 된 거요? 보장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결제를 다 하고 보장을 해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믿으려면 믿어요. 그렇죠? 믿으면 그게 우리께 됐어. 되면 누가 공격할까? 사단이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해요? 그게 어디서 그런 게 네가 착해야지 그래야 주지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거 말이 돼? 그래서 자꾸 옆에서 뭐예요? 사람들을 시켜서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미 상속자가 돼 있고 나는 이미 결제가 끝났다는 말씀을 믿지 뭐예요. 못하게 하고 나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어떻게 아 아니구나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무엇을 이겨? 무엇을 이겨요? 사단이 내 믿음을 뺏어 가려는 것을 뭐예요? 그거를 이겨야 돼.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뉴스타트 강의를 딱 듣고 보면 병 낫게 돼 이사 안 낫게 돼 있어. 그런데 사단이 악령들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너 뭘 하고 있는가 너 병을 방치하고 있구나 이거 해가지고 낫는다고 자꾸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해요 네 뭐라도 해야지 낫지 지금 제일 좋은 걸 하고 있는데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타트에 처음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싹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맞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야 이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 가셨는데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다시 모여 재발 할 수밖에 제가 그분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나 지금 와서 일부 세미나를 통하여 이렇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너무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는데 혹시라도 집에 가서 뭐예요? 다시 스트레스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사단이 뉴 스타터로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믿지 뭐예요?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절대로 굴하지 뭐예요?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재발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뉴 스타트는 첫 번째 하고 달리 자꾸 뭐예요? 뭐를 하고 있어요? 의심을 자꾸 해. 그러니까 막 강의가 귀로 속속 첫 번째 같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를 싸워야 됩니다. 계속 기도 하시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악령이 계속 강력하게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임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싸우고 그래서 싸우겠습니다. 그게 안 안 되는 뭐예요? 못 이기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참 아파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천국 행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의 멸류관은 어디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탁 하면 하나님 뭐를 씌워줘요? 멸류관을 씌워줍니다. 자 우리가 이겼어. 아시겠죠? 이겼어. 그래서 멸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게 이기면 이기면 멸류관을 씌워주겠다. 그랬을까? 아니면 네 멸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뭐 돼요? 보장되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기라 그랬게. 다시 다시 네가 이기면 멸류관을 내가 씌워줄게 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네가 이겨야 되는데 멸류관은 걱정 마라. 네 멸류관은 이미 뭐예요? 만들어져 네 이름까지 새겨 낫다 이겨라. 그것이 다른 거요. 아시겠죠? 그것이 다른 거요. 어느 쪽이 맞을까? 네? 네. 내 멸류관은 여러분의 멸류관은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뭐요? 이겨라 그래. 아시겠죠? 이기는 놈 오면 멸류관 만들어서 씌워줄게. 그게 아니라 멸류관은 이미 뭐예요? 만들어져서 내 이름이 새겨져서 보장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 결전이 끝났다. 보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보장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빨리 오겠다. 네가 가진 것을 뭐예요? 굳게 잡아라. 뭐를 잡아라? 뭐를 굳게 잡아라? 뭐를 가진 것이 뭘 뭘 가진 것이에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있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천국에 이미 멸류관을 받을 뭐예요? 그럼 그것을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믿음을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멸류관을 뭐예요? 자 여기 보면 누구 멸류관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멸류관 네 멸류관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네 믿음 뺏기면 이거 멸류관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멸류관 그래서 김민하 멸류관은 하늘에 지금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 모두의 멸류관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네 멸류관을 빼앗지 뭐예요? 못하게 하라. 자 그다음 봅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 그랬습니까?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후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어떻게 됐다?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한 멸류관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왜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야. 자 내가 결국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돼. 사단은 자꾸 나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 뭐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천국에 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결제를 뭐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 자기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뭐예요?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원이고 이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은 포장되어 있고 그것은 뭐예요? 이미 완성되었고 결제는 끝났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불안은 뭐예요? 없어진다.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바로 뭐가 있다? 쉼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게 고생을 해도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수련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일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뭐예요? 안 쉬고 밤새도록 일하고 또 그 다음 날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해요. 몇 시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고생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생을 힘들어 죽겠다라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요거 끝나면 요거 끝나면 뭐예요? 돈 왕창 벌어서 잘 산다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딱 정규 과정을 끝나고 탁 나가서 탁탁 하면 돈 벌게 돼요. 뭐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하루하루가 뭐예요? 즐거워요. 여러분 의사가 꼴랑 벤츠 사고 수영장 달린 집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힘든 병원 생활을 즐겁게 나갈 수 있거늘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면 이 세상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든 이유가 뭐게? 그 믿음이 부족해서 힘든 거야. 그게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 왜? 뭐는 보장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는 이미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뭘 가지고 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요? 지키면 돼. 사단이 속지만 않으면 돼. 믿음. 그러면 멸중간은 예비되어 뭐요? 믿는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뭐가 재발한다 뭐 어떻다 해봐야 아무것도 뭐요? 아니라 뭐 최악의 경우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미 결제는 뭐요? 끝나고 멸류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 소망으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알으셨죠? 그래서 이 믿음 이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적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안 낫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안 낫는 가능성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를 탁 아로이 있어야 돼? 결제는 뭐예요? 끝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뭐 치셨다? 인치셨다. 나의 천국행은 이미 보장되어 됐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안 낳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좀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 사실은 사실은 맞아요. 여기 뭐 좀 더 살아봐야 그게 그거 아니요? 여러분 맨날 뭐 김정은이 미사일 쏴서 코 뭐 사드를 설치하냐 안하니 캐서 코 홀치 아프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핵탄두를 쏘아가지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이미 정해졌고 결제는 끝났고 멜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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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